2023년 12월, 최민환과 유리 부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최민환과 유리는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으며 자녀들의 양육권은 아빠인 최민환에게 돌아갔습니다. 최민환은 1992년생으로 올해로 32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성밴드 FT 아일랜드의 드러머로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유리는 1997년생으로 올해 27살입니다. 그녀는 2014년 데뷔한 걸그룹 라붐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메인 래퍼와 메인 댄서를 맡았습니다. 그룹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을 때쯤 유리는 갑작스럽게 라붐에서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최민환과의 열애설과 맞물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탈퇴 후 결혼과 함께 연예계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결혼 후 방송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남편 최민환과 함께 살림하는 남자들의 고정 출연하며 인지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라붐 활동 당시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방송에서 라붐에 대해 언급하며 논란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리는 열애설이 터진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숨기고 일본 공연 등의 스케줄을 소화했다는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라붐에서 탈퇴하면서 팀에 큰 타격을 입혔던 과거를 비판하며 이러한 언급이 그룹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국 유리는 2018년에 결혼하며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아이돌 결혼 최연수 기록을 남겼고 두 사람은 세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방송을 통해 보여준 두 사람의 모습은 때때로 시청자들 사이에서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리는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길 원했고 그 결과 월 800만원이라는 높은 교육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 최민환과 자주 충돌했으며 그는 먼 거리에 있는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런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자녀들의 양육권은 아빠인 최민환이 갖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자신이 어릴 적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던 경험을 아이들에게 투영해 그들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환은 이런 유리의 교육 방침이 과하다고 느꼈고 부부 사이의 경제관념 차이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최근 유리가 이혼 후 옷가지와 생활용품만 챙겨서 나왔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유리는 지난 22일 TV조선 이제 혼자다 해서 이혼 위기를 못 느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웠다고 언급하며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 혼자만의 지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본인이 아닌 전 남편 최민환이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리는 이혼 이야기는 제가 꺼내지 않았다며 진지하게 이혼이라는 글자가 제 인생에 다가왔을 때 처음에는 극복해보자고 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미 둘 다 골이 깊어졌을 때였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런 결정이 맞겠다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다복한 가정을 원했기 때문에 둘 다 너무 행복했다.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면 마냥 행복했다고 하며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살면서 어떠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입이 쫙 찢어지게 웃을 수 있었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리는 지난해 이혼 당시 새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아이들 문제가 너무 고민됐다. 키우냐 안 키우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부모가 내 피덩이들 안 보고 싶겠냐? 그 결정이 제일 힘들었다. 힘들다는 말조차 대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원래 주 이동수단이 뭐냐고 물어보자 유리는 원래 차였다. 이혼하고 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건 제 옷가지와 생활용품밖에 없었다 며 대중교통을 타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최민환은 금수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건축업을 운영하며 큰 보일러 설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민환이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아버지가 직접 설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민환은 부동산 투자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2015년에 매입한 주택이 5년 만에 시세 차익만 2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